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일요일 오후 2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화성의 바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란에서 삽니다. 여기 바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공장지대와 농촌이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농공지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란 화성시 장안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내가 주말에 여행을 떠나려면 금요일 날 한 6시경에 여기서 수원 가는 버스를 탑니다. 타고 천안 아산역 부근에 가서 하룻밤을 잡니다. 그리고 천안 아산역에서 새벽 열차를 타는 것이죠. 한 6시 정각이나 6시 30분 그렇게 열차를 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 바란에서 수원 나가는 그런 구간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는 길거리가 그냥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버스가 엉큼 엉큼 기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서해전철이 올해 안으로 개통되길 바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21년도잖아요. 21년도 올해 안으로 서해안전철이 개통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도 또 개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데 내년 22년도에 가서 언제쯤이나 서해전철이 완공이 돼서 개통이 되려는지 참 기약이 없는 거죠. 서해전철이 개통이 되면 여기서 향남이라는 곳이 얼마 멀지 않아요. 향남역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향남역에 가서 서해전철을 타고 나가게 되면 아주 악명높은 여기서 수원 구간이 악명높은 그런 정체 구간인데 그런 정체 구간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해전철을 누구보다도 갈망했었는데 올해도 또 개통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번에는 좀 북한 땅불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이런 수도권 지역에서 땅불을 파고 거기다 이제 관전 같은 걸 파고 그 관전 같은 걸 판 그런 거기에다가 구멍에다가 녹음기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녹음기를 집어넣고 이제 녹음을 하면 그 땅불 속에서 사람이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아니면 여자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런답니다. 아니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실제 그런 게 땅 속에서 녹음하는 게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땅불을 전문적으로 찾자는 그런 민간단체도 생기고 그랬어요. 민간들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 땅불을 찾아서 열심히 땅불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볼멘소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땅 속에서 녹음기를 땅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 여자의 목소리 이런 것까지 녹음해가지고 군 관계자나 군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부기관에서는 곱방기도 안 낀다. 이 사람들이 정안보에 굉장히 불감증에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땅불을 탐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정부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이 옳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땅불을 탐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옳고 정부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정부 측의 얘기가 옳은 겁니다. 그 땅불을 탐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진짜 땅 속에다 녹음기를 놓아가지고 땅 속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 심지어는 여자 목소리까지 그렇게 녹음을 했는데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증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럼 왜 이걸 자꾸 이렇게 곱방기도 안 끼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정부 측이나 군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 관계자나 정부 측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처음에는 말이죠. 그런 땅불 탐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어서 어디에서 땅 밑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정부나 군이 나서서 그 땅을 그 지점의 땅을 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깊게 파내려가서 탐사를 해보니까 역시 허탕을 치고 허탕을 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의 논이나 밭 이런 걸 파헤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로 원상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 파묻어야 되잖아요. 도로 파묻고 또 겨울인 것 같으면 그냥 파묻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여름 같은데 농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는 농작물을 망가뜨리고 이 굴을 팠으니까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불을 찾는 사람들한테 여러 번 땅불 찾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여러 번 그런 경우를 반복했다래요. 이렇게 땅불을 파는 행위를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땅불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께도 얘기지만 땅불을 파헤치면 도로 묻어줘야 되고 특히 여름에 이 곡식 같은 것이 자라던 논과 밭은 보상까지 해줘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고 맨날 이 땅불을 탐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정부나 군 관계자 그냥 뭐 사람이 쫓아다닙니까 중장비가 땅불을 팔려면 중장비가 또 동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허탕만 쳤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관계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땅불 찾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자꾸 이렇게 허탕만 치다 보면 이것이 바로 국력의 낭비다. 국가의 힘의 낭비다 그거죠. 그리고 국가의 힘의 낭비도 낭비고 재정적으로도 낭비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국토를 우리나라 전국토를 다 땅을 파냐고 해집고 다니는 그런 경황에 다다를 수도 있겠다 해서 그 다음서부터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원인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원인으로는 뭐냐면 지금 공중에서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이나 고고도 정찰기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올인가 작년일인가 외에 미국에서 첨단 고고도 정찰기를 들여왔습니다. 첨단 고고도 정찰기를 들여왔거든요. 그러면 우주에 띄운 위성이나 첨단 고고도 정찰기가 이렇게 북한을 내려다보면 그 굉장히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이 북한 땅에 떨어진 야구공 야구공이 크지도 않잖아요. 이 농구공 같은 경우는 큰데 야구공은 쪼꼼하십니다. 그 야구공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해상도로 북한 땅을 위성이나 고고도 정찰기가 떠서 샅샅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북한이 땅을 팠으면 북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땅을 파서 남한까지 내려오려고 하다 보면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 먼 거리를 땅을 파이는 그 흙이 흙만 해도 상당하다 이거죠. 그러면 땅을 판 그런 지점에 이 땅을 팔 때 생기는 흙을 이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덤프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을 파는 흙만 해도 이 태산같이 이렇게 뭐 야산과 같이 이렇게 큰 흙더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성이나 고고도 정찰기에서 이 북한 땅에 떨어진 쪼꼼한 야구공까지 식별한다는데 그 큰 흙무덤이를 왜 찾아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위성이나 고고도 정찰기에서 내려다보면 북한 땅에 큰 흙무덤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땅굴을 팔 때 생기는 흙무덤이를 싸놓은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문제는 뭐냐면 이 땅굴을 팔 때 이렇게 직선으로 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직선으로 파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직선으로 파면 이 땅을 파다 보면 지하수가 생깁니다. 지하수가 올라옵니다. 물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물이 올라오면 그 물을 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퍼내면서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퍼낼 수가 있겠지만 이 땅굴이 길어질수록 물을 퍼내는 것도 큰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땅굴을 팔 때는 항상 이렇게 경사지게 판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판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경사지게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북한에서 땅굴을 시작할 때는 아주 굉장히 깊게 판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얕게 파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점점 깊어진다든지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가까운 DMZ 부근까지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남한까지 남한의 후반까지 이 땅굴을 팔려면 그 땅굴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팔려다 보면 이게 엄청나진다는 거죠. 거의 뭐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굴이 짧은 땅굴은 모르는데 이 땅굴이 길어지게 되면 그 안에 또 공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땅굴이 깊고 멀리 가다 보면 산소가 희박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위에 통풍굴을 어떻게 만들어 놓든지 해서 신선한 산소를 또 공급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부나 육군 측에서는 이제 땅굴은 없다. 더 이상 이제 땅굴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자. 첫째는 아까 같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자고 하는 것은 첫째는 전국들을 다 해집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거를 돌은 묻혀줘야 되고 농작물이 자라는 밭과 논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또 전화가 왔네요. 농작물이 자라는 밭과 논 같은 경우는 해집어 망가뜨렸으니까 농작물 벼 이런 것도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매일 쫓아다니면서 땅을 절개하면서도 몇 차례 계속 헛땅만 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력을 헛된 곳에 낭비하게 된다고 하죠.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와 같은 윈공위성이나 첨단 정찰기에서는 북한 땅을 내려다볼 때 조그만 야구, 북한 땅에 떨어진 야구공까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고해상도로 내려다볼 수가 있는데 땅을 파느냐고 그 수많은 흙더미를 생긴 땅 속에서 파내온 흙더미를 싸놨으면 그 흙더미가 왜 발견이 안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아껴두겠지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팔려면 항시 지하수 문제 때문에 대각선으로 올라간다든지 대각선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땅을 파야 되는데 이렇게 대각선식으로 땅을 팔려면 땅굴을 그러기엔 먼 거리까지 팔 수가 없다 이런 또 논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우리나라 정부나 육군에서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주장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며칠 전에 최근에 주장한 걸 보면 평창이잖아요. 강원도 평창. 여태까지는 이 땅굴에서 녹음했다는 게 수도권 지역이었거든요. 서울 그다음에 파주니 뭐니 경기도 뭐니 남양주니 이런 수도권 지역이었는데 강원도 평창이라는 건 뭡니까? 이 휴전선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후방 지역이거든요. 심지어는 그 DMZ에서 굉장히 먼 거리 떨어져 있는 평창에서도 평창 가정집에서 가정집 뭐 보일러실인지 그런데 거기서 이 여자의 목소리가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땅 속에다가 이 녹음기를 집어넣고 녹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이 그러는데 그 평창 그 집 주인이 그러는데 이 보일러실 땅에서 무슨 음식 같은 냄새가 자꾸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야 이상하다 해서 그 보일러실을 파봤다는 거예요. 관장을 놓고 파서 녹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뭐 아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기계에 돌아간 소리도 나고 여자 목소리도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옳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이 옳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땅 속에서 녹음까지 했는데 그게 아주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냥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정부 측의 얘기 들으면 정부 측 얘기가 옳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고고도 정찰기라든지 인공위성이 떠서 북한 땅을 샅샅이 훑어보고 있는데 땅을 파냐고 끄집어낸 흙더미를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흙더미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땅을 파헤치기 되니까 국력의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면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이 옳고 저쪽 얘기를 들어보면 저쪽이 옳은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굴 문제가 참 어느 쪽 얘기가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는 시점인데 좌우지간에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평창지역에서도 그런 소리가 녹음이 됐다고 하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되려는지 참 그런데 그래서 이 땅굴 문제가 참 그런데 한마디로 딱 잘라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뭐가 있는데 그래서 이 땅굴 문제가 말이죠. 땅굴이 아무리 북한이 두더치처럼 땅굴을 깊게 파가지고 남한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내가 지나간 시간에 5.18 얘기도 했지만 광주 5.18 시대같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난다든지 해서 사회가 혼란해지게 되면 땅굴을 통해서 북한군이 땅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땅굴을 통해서 북한군이 대규모로 투투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사회가 혼란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혼란해지지 않으면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혼란해졌다면 그 틈을 타서 충분히 땅굴이 있다면 땅굴을 통해서 대규모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북한 땅굴, 여러분들 내가 끝으로 땅굴에서 녹음했다는 기계에 돌아간 소리, 여자의 목소리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번 녹화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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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